바다 용사들 사이 해남 정우가 있습니다. 이제 물량이 좀 그렇고 이래가 2차 입찰 보고 잠자고 이제 전부 오늘 자신들. 힘든 물질 쯤이야 두렵지 않은 이제 겨우 열아홉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도 파도 없는 인생사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항상 바다 가도 안전하게 해주고 나 하는 일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입니다. 열아홉 살 정우는 소원 빌 게 참 많습니다. 새해 정우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름다운 해안도로 따라 맑고 깊은 울산 바다가 펼쳐집니다. 검고 시린 물결 아래 바다에 보물이 가득한 곳. 겨울 파도소리 따라 도착한 곳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합니다. 190cm가 다 되는 거구의 노란 머리. 신세대 해남 정우가 출근 전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람한 몸매에 잠수복을 입으려면 이웃 해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가 나가면 물개들 안겼나. 바다의 용사들 아닌게 용사. 바다의 용사들이. 왜 바다의 용사예요? 바다의 용사들이지. 장비 다 차고. 바다가 물공평은 용사들 아니냐. 바다와 한판 전투를 치르는 용사들답게 무기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경력 5년째인 정우는 학교 가는 길보다 이 바닷길이 더 익숙합니다. 오늘은 뭐 잡으러 가요? 전복. 전복. 오늘 마똥성게 잡는데 물량이 좀 그렇고 이래가. 2차 입찰 보고 잡는다고. 전복 오늘 잡습니다. 나이 많은 해녀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정우. 오리발도 신세대답습니다. 많이 따가올게요. 갈까? 갈까? 태기 만만 바다로 뛰어듭니다. 특별한 잠수 장비 없이 해산물을 캐는 물질은 숨의 길이와 채취 본능을 균형있게 조화시켜야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우가 바다로 나가는 날이면 할머니도 가만있지 못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정우 걱정돼가. 나오는가 싶어가. 멀리는 안 빈어. 다트 요기 빈다고. 어떻게 보고 정은 잘 나요? 오리발 오리발. 발에 오리발 씻는 거. 신발 씻는 거. 오늘 진어 파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다고. 덩치도 제일 크던데. 덩치 크다. 덩치 큰 사람들. 또 맞으면 덩치 크지러. 다른 사람도 덩치 크지러. 그러니까 오리발 보면 안다고. 정우의 파란 오리발은 할머니의 안정제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손자가 무사하다는 신호이니 물질하는 정우만큼 할머니도 숨을 죽입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세차게 부읍니다. 평소보다 빨리 조업을 마치고 하나 둘 해녀들이 귀환합니다. 길게는 일곱 시간 짧게는 네 시간 물질하다 오면 온몸이 천근 만근이랍니다. 정우도 바다에서 복덩이를 건졌습니다. 갓 잡은 해산물은 그 자리에서 상인에게 넘기는데 해녀들에게는 가장 떨리는 순간이지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해산물은 집에 가져옵니다. 정우가 물질에서 집안 생계를 꾸리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아쉬울 뿐입니다. 아주 미화인 것 같아. 주워 안 들어가다? 응. 주워 빼지 못한 거. 뭐라고 해서 그랬을까? 굵은 거 몇 마리 땄는데 그게 주워 뺐어요 전복이 잘못 따가 그거 했으면 한 4kg 됐을 건데. 아쉽죠. 그거 어떻게 따는 전복인데 그게. 그거 꿀야 이거는. 풍창고 따는 전복인데. 정리하네. 물에 잡으려고 내려가는 게 힘들지. 내려갔다 올라올라 해봐라. 숨쓰고 올라올라 해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아들도 물에 안 씻고. 알았기 때문에 저기 자꾸 안다 이거. 내가 하도 못해가. 내가 옛날에 못 먹고 살아가고 물에 못 살아가고. 부모와 헤어진 두 살배기 손자를 키우려면 물질밖에 길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잠수해 손자를 키웠지만. 결국 정우도 물질을 피하질 못했답니다. 정우는 할머니가 사는 이유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무언가 꼬입니다. 3년 넘게 입은 잠수복이다 보니 여기저기 헤어지고 구멍까지 났습니다. 물질을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왜 다이어트가 안될까요? 물질은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잖아요. 노동 쪽으로 몸이 놀리는 거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다 알아요. 공부 대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꿈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정우. 무지개가 아름다운 그리운 내 고향 덕이 불을 나시나요 잘 불같지 않은데요? 내가 이렇게 잘 알아 내가 제대로 안 부르기 걸쳐 아 참 노래방 넘어가면 노래방 가면 꼼꼼 넘어간다니까요. 그 많고 많은 음악 장르 중에 왜 하필 트로트일까요? 젊은 노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냥 유행가지 그거는 뭐 유행이 없다는 거지. 그냥 그것만 막 풍풍풍풍 앰포만 팡팡팡팡 템포만 이래 하고 옛날 노래는요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트로트는 게 뭐예요? 힘들 때 트로트를 들으면 즐겁잖아요. 요래 가리고만 이래 만나면 60대라니까? 요래 가리고 있으면 물에 가면요 요래 잠수복 쓰면 내가 남자가 하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전부 똑같거든요. 머리에 전부 똑같아 빨간 눈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삶에 즐겁게 적응하는 애늘끈이 정우랍니다. 죽은 전복은 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맘에 안 돼도 기술이 그런 데요. 기술이 그런 거 없는데. 물에 전복이 눈에 안 비는데. 기술이 그런 게 아니고 경력이 아직 얼마 안 됐대. 연륜이 없대. 아직 왜 네들 거 갔나. 그 네들은 일류 잠수 망해 먹어서. 야는 처음 하리라. 자책하는 손자를 위로하는 할머니. 미우나 고우나 둘 뿐이니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내 꿈이 뭔지 알아요 원래. 요리사 했어요. 내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 형편은 어려워도 꿈만은 부자랍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할머니부터 챙기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손자랍니다. 대견한 손자가 만든 전복죽은 어떤 맛일까요. 맘에 안 가져와요. 맛있지? 내가 물에 할 때 이러지 물에 안 하면 이제 안 먹으라고 하냐